여러분 안녕하세요 케이팝 자쿠입니다 해외의 방송에서 스타들이 모두 함께 방탄화 전국의 세븐을 부르는 놀라운 장면이 등장해서 해외 현지에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8월 20일 저녁 필리핀 최다의 방송인 ABS-CBN에서는 인기 프로그램인 ASAP 오피셜이 라이브로 방송되었는데요 ABS-CBN 방송의 ASAP 오피셜은 매주 일요일 저녁마다 방송되는 필리핀 최고 인기 최장수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날 방송된 ABS-CBN의 ASAP 오피셜에 출연한 모든 스타들이 함께 방탄화 전국의 세븐을 부르는 장면이 등장해서 해외 현지에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날 ASAP 오피셜에 출연한 필리핀 최고의 인기 가스들과 배우들이 모두 함께 무대로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무대로 런 모든 출연자들이 방탄화 전국의 글로벌 히트곡인 세븐을 모두 함께 열정적으로 부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스들과 배우들이 안무까지 그대로 따라하면서 방탄화 전국의 세븐을 부르자 관객들이 열광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지 최고의 인기 가스들과 배우들이 모두 함께 방탄화 전국의 세븐을 부르는 모습에 해외에서 난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케이팝 초코였습니다 지금까지 케이팝 초코였습니다.